지역에서도 코로나 3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내일 골프 대회를 강행하기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안동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안동시 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웅부배 골프 대회는 내일 오전 8시부터 성곡동 휴그린에서 열리는데 지역 골프 동호인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개폐회식과 시상식을 생략한 형태로 대회를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까지 자제를 당부하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